자 26번 보겠습니다. 26번 분이 I haven't been able to concentrate on my work at all today. 나 오늘 하루 종일 집중할 수가 없었어. 일단 그 유명한 거. 얘는 concentrate 같은 경우는 ON이 항상 동반되니까 뭐 괜찮은 것 같고 오늘이니까 하루 종일이니까 완료. 나쁘지 않네요. 버리고. 왜? It's the stress of the job making you lose focus. 사역동사. 특히 이거 make 나오면 항상 어떤 생각하시면 돼요? make 목적어, 동사원형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 놈이 지금 바뀌어갖고 출제가 가능한 그런 포인트죠. 영상 맞았습니다. 아닌 거고요. 그랬더니 It's the stress. 스트레스 있니? 뭐 일에 대한. 이게 뭐 어떻게. 너가 지금 집중을 못하게끔 만드냐. 그런 일이 있냐. 아니 I keep getting. keep ing. 괜찮죠? 나는 keep ing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전화를 받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요구하는 전화예요. need to ask 목적을 투부 정상. 괜찮은데요? buy random products. 남은 건 이제 있는데. Oh, those calls. 자 그러한 전화는 can be really distracted. 정신이 산만 되어질 수 있다. 아니면은 내가 정신이 산만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전화들이 나를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거니까. Distracting 이 되겠네요. 어? 결론은. 얘는 지금 동사에서 준동사 중에서 분사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